여러분, 여러분. 오, 오. 무서워 죽겠어, 경주 마다. 자, 자. 3, 2, 1.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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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저거. 여긴 송창이야. 아니, 보지도 않고 뭐해. 아니, 어떻게 해. 백상댄이. 백상댄이. 진짜 확실하잖아. 진짜 확실하잖아요. 진짜 확실하잖아. 3, 2, 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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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와아아아아. 1, 2, 1, 1. 1번의 방이. 1, 2, 1. 1, 2, 1. 야, 잠시만요. 놀랄만 하죠. 이거는 인정. 이게 안방이죠. 1만, 1만의 방위. 일단 안방도 통창으로 바꿨어요. 왜? 뷰가 너무 좋으니까. 스카이 뷰니까. 여기 뷰가 더 좋고 여기서 한강이 더 잘 보입니다. 한강? 한강 보이죠? 제대로 보이네. 이제 보여. 김수기의 크레파스. 이 뷰가 좋은 이유 수백만 가지가 되겠죠? 혹시 떠오르는 곡이 있다면. 저희 노래 중에 밀리언즈라는 노래가 떠오르네요. 뷰가 좋은 이유가 밀리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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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언즈. 뷰가 좋은 이유가 밀리언즈 밀리언즈 밀리언즈. 뷰가 좋은 이유가 밀리언즈. 이거 너무 기술로 눌러붙이니까. 분쿠저님 밀리언트씨 뭐죠? 분쿠저님 한 곡도 막. 밀리언트씨. 밀리언트씨 알죠? 그걸 또 물어봐요. 뭐야 여기 어디야? 뷰가 기가 많다. 어우 좋아. 그리고 침대 헤드 방향을 이쪽으로 해놨잖아요. 이건 약간 뷰 보면서. 뷰를 싹 보려고 이쪽으로 해놓은 거죠. 나 같으면 저 침대 헤드를 창가 쪽으로 할 것 같아요. 창가 쪽으로요? 네. 여기서 와인 한 잔 한다고. 잠깐 조금. 왜? 그냥. 이 공간 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위에다가 놔뒀고요. 너무 넓어. 침대 놓고 테이블 놓고. 이렇게 큰 거울을 놔둬도 공간. 요즘 젊은 친구들 여기서 거울샷 같은 거 찍을 때. 어? 승윤이가 또 거울샷 좋아하거든요. 그 쟁성을 알아.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무심한 듯이 찍어야 돼요. 무심한 듯이. 하나 둘 셋. 장동규씨 거울샷 이거예요. 아 그런가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여기 앞에 보세요. 이것도 원래 이 모양이 아니예요. 아니죠.